한자일의 1800플러스 제80강 7칠입니다. 세계석학을 만나다. 오늘은 세계 최고 근문 권위자로 알려진 일본통경대 하지마 근문희 교수님 초청 특강 동서울의 봄입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봄춘자에 7칠이 들어있다고 밝힌 세계 최초의 한자해설서 하지만 지금은 살짝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한자일의 1800플러스 교재 제12장 제비율자고 있죠. 오늘은 7칠인데 진칠둔, 봄춘 보겠습니다. 글자 쪼개기 놀이 오늘은 봄춘자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쌍나올둔과 날일, 쌍나올둔은 풀초와 진칠둔의 결합입니다. 풀초는 쌍날 철복수, 쌍날 철은 입벌릴 감, 세로선 뚜르곤이고요. 진칠둔은 7칠과 입벌릴 감, 7칠은 가로선 한일과 제비율, 제비율은 몸기 변형, 몸기는 리을자 파인불 변형입니다. 날일은 애워살 위와 가로선 한일의 결합입니다. 봄춘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기본부 다섯으로 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세 글자 빼고는 모두 기초자로 되어 있죠? 몸기자는 이렇게 몸을 숙인 거고 제비율자는 이렇게 상체를 쭉 펴면서 일어서는 동작이라고 했죠. 야 근데 어쩌다 훈이 제비야 할 텐데 여기에다가 세조자를 붙이면 제비율자가 되는 거죠. 마치 로켓처럼 몸을 쭉 펴고 수직 상승하며 날아가는 새, 그게 제비죠. 자 이 글자는 이제껏 한자를 그림으로 배워서 생소하게 보일 텐데 실은 사람 인자에 들어가는 글자죠. 자 일곱칠이라는 글자입니다. 한자는 그림이 아니에요. 글자가 그림처럼 보이는 것은 의미를 충족하는 글자를 골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제 사물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글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가로선 하늘과 제비율자의 결합이 분명하죠. 그런데 1900년 전에 허신이란 사람이 설문회자라는 소전을 풀이한 사전을 냈는데 글자를 그림으로 보는 바람에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허신은 이거를 양의 기운이 바르게 된 거다. 뭔 소리죠? 아무튼 이게 한일자가 들어갔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제비율자가 들어갔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음의 기운이 뒤따라가지고 가운데서 약하게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라고 했다는 거죠. 글자 해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리죠. 자 징글징글하지만은 이 가로선 한일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가로선 한일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땅가죽, 땅껍질. 자 이것은요. 땅속과 땅밖에 경계죠. 그래서 안 밖의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속과 물 밖의 경계. 수면, 몸속과 몸 밖의 경계. 살가죽, 살껍질. 자 이게 국가라면요. 나라 안과 나라 밖의 경계죠. 그래서 국경이 되는 거고 국경에는 담을 쌓아서 적을 막죠. 땅, 껍질, 국경, 담, 막다. 제가 이 글자를 설명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안 하죠. 당연하죠. 언제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7, 7자 보였습니다. 글자를 겹쳤습니다. 가로선 하늘은 뭐죠? 담입니다. 제비의자는 어쨌든 사람이고 일어서는 모습이죠.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담 아래 누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몸을 세우고 담 너머로 머리를 내밀었다는 거죠. 엿보든 경계를 서도 뭐라든 담 너머를 보는 모습이죠. 다음은 가로선 하늘은 땅이죠. 여기로 제비의자. 뭔가가 일어선다는 겁니다. 뭐가? 싹이. 그러니까 땅속에 잠들어있던, 누워있던 씨가 싹을 틔우고 몸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설명 끝.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고. 양의 기운이고 무슨 칼집이고 뭐고 그런 소리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 7은 뭐야? 이거는 숫자 특집에서 말을 했으니까 간단히 좀 보면 한자의 숫자는 한 손가락을 쥐고 펴는 동작인데 7은 이 엄지와 검지를 펴는 동작이죠. 우선 이 손 모양하고 글자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치 담 너머에 저기 쳐들어온 거야.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는 이거는 싹이 나오는 모양이죠. 이게 만약에 사람의 몸이라면 살을 뚫고 나오는 털로 볼 수 있겠죠. 엄지와 검지는 털을 뽑을 때 쓰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칠로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손가락 모양과 똑같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이 털 뽑기까지 말을 하면은 왠지 억지 소리라고 할 것 같아서 참았는데 다른 손가락도 각 글자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10년 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대학 교수라는 자가 이걸 벗겨가지고 지가 연구한 것처럼 벗겨 말한다. 이겁니다. 쪽팔리지도 않나 봐. 아무튼 예를 들어보면 꾸지질 질자는 입구자죠. 누가 지금 보면 안 되는데 담을 넘어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탕을. 그래서 입구자 버럭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어디를 함부로 넘어 보는 거야. 그런 모습이죠. 질택하다 질타하다. 이갈친이라는 글자는 이치잖아요. 이가 이렇게 싹이 나오듯 살을 뚫고 나온다. 그 말인 거죠. 특히 이거는 이제 막 나온 어린 싹이죠. 그래서 영구치가 아니라 전니가 되는 거죠. 친치. 전니. 이제 상급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칠 돈입니다. 근데 여기 일곱칠자가 있다고? 라고 할 텐데 여기 보면 일곱칠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비다는 뜻인 입벌릴 감자를 겹쳐놓은 거죠. 제가 이거 이 글자 구성이 뭐냐 하고는 머리가 좀 아팠겠죠. 아무튼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구성 자체를 모르고 이걸 그림으로만 보면 해석이 됩니까 안됩니까? 당연히 안되겠죠. 입만 아프니까. 진칠 돈이라는 글자는 수비하다 병영 그리고 견고하다 그런 뜻이고 군대가 주둔하다 할 때 쓰는 글자네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일곱칠이라는 글자는 담너머로 이렇게 목을 내밀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입벌릴 감자. 빈 구덩이를 팠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째서 구덩이를 파고 목을 내밀었을까요? 바로 이 가로선 하늘이 담, 국경이니까 몸을 숨기고 적의 동태를 살피려는 거죠. 그거를 참호라고 하죠. 군대 단용보들은 다 알죠. 참호라는 것은 요새라든지 또는 주요 진지를 지키려고 파겠죠. 그래서 수비용 방어용 군사시설입니다. 적의 눈을 피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수비하다 주둔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훈진치다라는 건 뭡니까? 군형을 배치했다 그런 말이죠. 다음은 이 일곱칠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씨앗이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이렇게 빈 구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씨를 묻으려고.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밤껍질 속에는 열매가 있죠. 근데 열매가 지금 나온 거야. 그러면 속이 비워졌겠죠. 그래서 이 입벌릴 감자는 껍질을 벗다 그런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땅 속에 묻혀있던 씨는 이렇게 껍질 속에 있다가 그거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껍질을 벗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을 틔운다는 거죠.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구덩이를 판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씨를 묻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껍질을 벗고 이렇게 싹이 나오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제비을자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싹이 나오다가 되려면은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될까요? 풀초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싹 나올 둔이라는 글자입니다. 풀초자가 통생약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일단 별표 두 개 하시고 제가 늘 말하기를 껍질을 이렇게 벗는 거는 옷을 벗는다는 건데 그건 헌옷이라고 했죠. 탈피 그래서 옷을 벗으면은 구태를 벗다, 때를 벗기다, 새로워지다 그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곤충도 허물을 벗기 때문에 벌레의 자에 새롭게 변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자 아무튼 실제로 이런 뜻이 있는지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곶간 돈이라는 글자입니다. 지범자네요. 이 지범자는 사람이 먹고 자는 그런 주거용 집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집이라고 했죠. 뭐 사당, 변소, 암자, 오두막, 창고, 일을 보는 관청 등등등. 나 집이야? 근데 어떤 집이야? 이렇게 망을 보려고 지은 군사시설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사전에 망로 울타리 이렇게 돼 있고 허신도 누각의 담야 라고 했는데 근데 훈이 곶간이다? 훈이 잘못된 거겠죠. 아니면은 굳이 말을 하자면은 이거는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자를 보관하는 창고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은 광중 돈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런 글자들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만 잡아 먹으니까 빼야 되는데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아 그래도 뺄까 하다가 재밌어서 그냥 하는데요. 우선 구멍, 구덩이를 뜻하는 구멍 헬자죠. 자 그러면요. 군인들이 이렇게 차물을 만들려고 구덩이를 파던가 또는 농부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갖고 씨를 묻다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 광중이라는 말은 무덤 구덩이라는 말인데 어째서 이게 무덤 구덩이가 되는 거고 또 이 초병처럼 머리를 내밀 정도로 이렇게 땅을 파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째서 이 글자가 무덤 구덩이가 되는 거냐. 바로 이게 씨를 묻는 모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씨는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땅속에 이렇게 묻힌 것처럼 자식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시신을 묻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놀라운 거는 지금 화장을 많이 하는데 내가 장례 때 보니까 이 구덩이를 성인 키만큼 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맞다면 이 글자는 정확히 무덤을 파는 그 깊이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곤 데 제가 볼 때는 IQ500들이 맞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자 이 글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그대로 보는 겁니다.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이렇게 머리를 내민 모습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이 글자는 자연적으로 써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해설을 하는 겁니다. 벌써 이 봄춘자를 보면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글자를 바꿔놨다는 거죠. 자 이제 봄춘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동쪽, 젊은 나이, 정욕, 남녀의 정, 그리고 입춘, 회춘, 매춘 알 때 쓰네요. 자 우선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바꿔놨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날일자입니다. 자 해가 나왔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왔어. 그 말인 거죠. 설명 끝났죠? 아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입니다. 그 위로 풀이 자랐죠. 자 그러면 해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들어갔다는 건 어두워졌다. 그리고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 생명체가 죽거나 또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동면을 하기 때문이죠. 이 글자는 그러면 자연 법칙을 거슬렀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Q500 천재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500들이 실수하겠니? 그게 아니라 한자는 글자 위치를 달리해 갖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해준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풀이 미치지 않은 이상 밖으로 나온 이유는 해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날일자는 있으나 많아죠. 그런데도 왜 굳이 이 날일자를 써주고 그것도 이렇게 아래에다 놓은 것이냐? 바로 해가 진 게 아니라 이 해가 뿜은 열기가 땅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 뿜은 열기가 땅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언 땅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땅을 파고 씨를 뿌렸어. 그 말인 거죠. 특히 이 봄춘자는 진칠 둔자가 아닌 이 풀초자가 들어간 쌍라울 둔자를 넣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풀초라는 글자는 쌍라울 철 복수죠.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죠. 곳곳에서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돼지가 점점 푸르게 푸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씨를 뿌리는 시기. 그러니까 초목이 생장을 시작하고 번식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봄이죠. 그럼 뭐 정욕, 남녀의 정, 이성의 사랑 이런 건 뭐야? 번식의 시기니까 암수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자라는 거는 이 글자 자체가 이미지화 돼 있기 때문에 봄춘자는 딱 보면 연상이 딱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땅이 있는데 해가쁘면 열기가 땅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풀이 자란다고. 그 모습을 연상하면 이 글자는 써집니다. 근데 해선은 쓰레기니까 각자 알아서 외우거나 말거나 하시고. 설명 끝!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글문 세계적 권위자 일본 동경대가 아닌 통경대. 하지만 글문위 교수를 초병을 했으니까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 글자는 글문이 있죠.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이 글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삐뚤이긴 하지만 풀조자도 보이고 진칠 둔자도 보이고 나릴자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글자들의 조합이라는 걸 알겠죠. 다음 순수할숨 보겠습니다. 이건 순수, 순박, 명주실, 온화하다 좋다, 박다, 순수, 순결, 온순, 불순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 글자는 좀 어렵습니다. 한자는 다른 사물의 특징을 빗대어 가지고 다른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그게 바로 가차의 원리죠. 자, 보세요. 이거는 가는 실멱자, 그러니까 실과 관련된 건데 예처럼, 그러니까 껍데기, 그러니까 헌 옷을 벗고 껍질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뭘까요? 특히 얘는 어린 싹입니다. 바로 성충이 아닌 어린 번데기가 고치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뭔 소리죠? 아직 성충이 안 됐는데 껍데기 밖으로 나온다? 바로 사람이 이렇게 실을 풀어가지고 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실을 풀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글자는 껍질을 벗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얼룩이 묻은, 그러니까 때가 묻은,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고치에서 실을 이렇게 뽑아낼 때 이런 불순물, 이런 거를 걸러낸 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는 나뭇가지 같은데 집을 짓기 때문에 나뭇잎이라든지 나뭇가지, 벌레 사체, 그런 불순물이 붙어있죠. 그거를 깨끗이 제거한 고운 실이다, 그런 말인 거죠. 또는요. 그걸로 짠 피류라든지 이렇게 곱게 수를 놓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씨앗처럼 결이 곱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잡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 이 순박함을 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순수, 순결할 때 쓰는 글자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교복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은 거야. 신발도 그렇게 꺾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빨아갖고, 그때 저 친구는 말이야 참 순수해라고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화장 막 떡칠을 하고 알록달록 온갖 째를 부린 게 아니라, 떼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표현이 좀 잘 안되니까 대충 그렇게 좀 알아들으시고. 자, 다음이 둔할 둔자는 쇠금자네요. 둔하다, 무디다, 미련하다, 둔기, 둔탁하다, 우둔, 둔감하다 할 때 쓰는데, 자, 읽자는 쇠를 불리다 그런 뜻도 있는데, 간단히 좀 보면요. 이 진칠 둔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씨가 이 딱딱한 껍질을 찍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을 틔우는 모양이라고 했죠. 이 쇠금자, 쇠붙이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호두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둥근 씨죠. 자, 그러면요. 위하고 아래, 어느 부위로 내리치죠? 이 뾰족한 대로? 아니죠. 그러면 얘가 둥글기 때문에 조준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이렇게 망치로 쳐야 되겠죠. 바로 딱딱하고 이 둥근 껍질을 부술 때 쓰는 날이 무딘 쇠붙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둥기죠. 뾰족한 거는 얘기라고 하고. 자, 그러면 뭐 우둔하다, 둔감하다 이건 뭐냐?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예리하게 처리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무거운 쇠처럼 행동도 느리고 이렇게 날카롭지가 못하다. 그런 말인 거죠. 끝으로 이제 마을, 촌자 보겠습니다. 고을, 읍자죠. 시골, 농막, 촌스럽다, 꿈임이 없다, 촌락, 산촌, 농촌. 이 글자 역시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바뀐 거고. 자, 먼저요. 진칠둔이라는 이 글자는 참호니까 방어시설이죠.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방어용으로 지은 군사도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쩌다 이게 시골이 되는 거냐, 보세요. 보세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궁성을 짓고 살죠. 경복궁. 그리고 왕이 사는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막습니다. 그거를 나성이라고 하죠. 그 도시를 도읍 또는 도성이라고 하는데, 조선으로 치면 이 사대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곽을 이렇게 삥 둘러놓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 도성 밖으로는 산이 있든 큰 강이 흐르든 하겠죠. 그거를 국경으로 삼았겠죠. 자, 그러면 산은 쉽게 못 넘어오니까 적은 이 사이로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요세를 짓는 거죠. 그리고요. 이 도심 바깥의 국경 부근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촌이라고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심 바깥에 있는 땅을 주는 거야. 그럼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살겠죠.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싸우는, 그러니까 도성을 지키려고 이 주요 길목길목마다 만들어 놓은 방어진지 역할을 하는 집단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심 밖에 마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성은 왕이 사는 곳이니까 도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을 하겠죠. 도로 정비도 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그러겠죠. 또 왕이 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각종 물자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외국 사신도 이렇게 건너오니까 새로운 문물이 빨리 전파가 되겠죠. 반면에 이 도심 밖은 개발이 안 됐고 인족도 뜸하겠죠. 막 길도 좁고 곳곳에서 풀도 자라겠죠. 또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는데도 도심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죠. 그래서 촌스럽다, 꾸밈이 없다, 시골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라는 곳은 다양한 직업군이 있죠. 그게 아니라 외진 곳에서 농사나 짓고 소나 키우면서 사는 곳이다. 그 말인 거죠. 농촌, 산촌. 근데 문제는 이 해서라는 겁니다. 이 글자는 이것하고 도저히 연관을 채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글자가 그대로라면 나 나무야? 근데 마디촌자. 나무토막이 본 뜻이죠. 다만 이 지킬 숫자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디촌이라는 글자는 부분부분, 마디마디, 구석구석, 길목길목이라는 뜻이니까 나라라는 집의 길목길목에 관리를 둬갖고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출신지라든지 신분을 적은 폐, 오늘날 신분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해선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 끝으로 야, 너 왜 오늘 제목을 동서울의 봄이라고 했어? 할 텐데 요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뜬다고 해서 따라해봤고요. 일본 동경은 동서울 아닙니까? 오늘 통경대. 하지만 글문희 교수 초병을 했고 봄춘자 설명을 했으니까 동서울의 봄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